안녕하세요 장희장이요 참나 오늘은 말이요 백숙을 좀 해 먹을 건데 조금 이따 보면 알 거지만 좋은 거 여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백숙을 한번 진짜 귀하게 한번 먹어볼 거예요 니빈! 닭 두 마리 이따가 능이를 갖고 올 거예요 능이가 진짜 귀어서 오래 못 단다고 그러더라고 그런가 그러더라고 하나 둘 지금 삶아? 아뇨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 삶아? 뭔들 뭔들 뭐라고 와야지 밥 누님도 이따 그 사람 보면 알어 어린아 좀 어쩌? 조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? 괜찮해야지 괜찮해야지 그럼 또 이제 백숙 먹고서 또 나설지 어떻게 하고 그러지 너희가 약이니 너희가 약이니 뭐 이거 너희가 약이니 너희가 약이니 너희가 약이니 또 수환이 좋지 나 밥 나면 이렇게 넣고 아깐게 아깝잖아 맨날 누굴 와요 내가 못 봐서 모르는 집을 올게요 아 이장님 어어 나왔네? 예 안녕하세요 야 빨리 와야지 잘 지르셨죠? 어 야 이게 그거야? 능이 아 이게 능이야? 네 능이가 요새 없단지 어디 봐봐 안 보게 많이 갖고 왔구만 난 네 만큼 같은 줄 알았어 많이 갖고 왔어 매이 많이 갖고 왔구만 야 야 그 전에 온 그 보조 총각이구만 이거 따서 다녀갔어? 네 아 이거 저도 받았는데 이장님하고 이 이모님하고 같이 먹으려고 고맙구만 바로 갖고 왔습니다 많이 갖고 왔구만 많이 갖고 왔구만 야 야 어서 사장땡이 무늬 감아서 버렸어 이거 많이 갖고 왔어 아니 그럼 이장님 허리는 좀 어디? 근접 얼추 다 놔줬으니까 예 이게 이제 여기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 재활치료를 계속 했더니 한결 부드러워졌어 아이고 여기다 보조들 넣어야지 비야지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래야 닭이 둘러 씩었지 능이 이정도면은 요새 뭐 능이 1kg에 뭐 30만원이 넘는다 우리 뭐지 야 야 왜 마늘 떨어졌이요 떨어졌이요? 예 닭 2마리 누가 닫으세요 저거를 이게? 야 니가 혼자 다 안 먹어도 되겠다 아 배고프다 잘 잤네 아니 덕지가 산 1,000원 놈이 뭐 이거 뭐 2마리 열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려 야 시컷 먹어야 돼 야 이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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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집사님 누룽지로 끓입시다 누룽지 누룽지로 해먹으면 훨씬 부수하지 이거 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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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이 먹고 이게 능이예요 앞줄이 말하고 아따 뜨겁다 뜨겁지요 이거 봐 이거 이거 응 능이 드셔봐요 능이 먹어 먹어 씨박이 뜨겁네 이 족같은거 야 예 건강하십쇼 형님 뜯어졌는데 예 눈이 앉아서 드셔가며 능이가 쫄깃쫄깃해 음 다 우러났어 우러났어도 먹어야돼요 우러났어도 먹어야돼요 아 능이가 맛있네 맛있죠? 자 아니 그나저나 버섯은 줘서 맛있게 잘 먹는데 말이오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해주자 뭐 해야되겠는데 아니 하여간 버섯 주신 양반 말이오 맛있게 잘 먹겄습니다 아니 근데 이름도 성도 모르고 자네 이름은 알지? 알죠 김종승선생님 아 형님 나한테는 형님은 안되겠지만은 그래도 김종승 그 버섯 갖다주신 양반 말이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야 진짜 아 그리고 작년에 버섯도 홍보 많이 해주셔가지고 농원도 지금 좀 잘되고 있고 근데 작년에 참 힘들다고 했는데 좀 괜찮아? 네 근데 얼굴이 좋아 살쪘나 보네요 응 좋아졌어 더 좋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작년에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알았어 조선 맛 많이 크어 네 네 맛있는데 진짜 맛있네 어 열 뜯어 닭다리야 아 좀 날개 닭고기에 능이가 배에 있네 다 배지 이장님 한잔 하실까요? 응 능이 맘잖아요 날 있어 아 아 이거 맛있다 닭 어디 샀어? 이거요? 응 돈 주고 살쪄요 다음에는 하하하하 농원에 닭을 키우는데 제가 잡아와서 다시 이렇게 맛있게 하겠습니다 그려 말라다닌다 키우고 있다니? 산딱이시요 산딱 음 맛있게 잡아올게요 으음 아 고기도 연하네 흠 흠 잘 쌀 먹었네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이 포렁님 바쁘신가봐요 좋은거 같이 드시면 좋을텐데 흠 요즘 또 좀 바빠졌나봐 흠 흠 우리 그랑도 이쁘로 가먹어야여 흠 걸린구만 흠 흠 흠 냉겨놓게 빨리 와라 저기 냉장고다 넣어놔요 한그릇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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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예 지금 농장에는 버섯은 잘 컸고 있어 네 lively 제가 아는 여기 노래방이랑 녹강용지버섯을 만들어서 흠 흠 판매도 하고 이 농가들한테 농사를 지을 뺄 수 있게끔 게지도 판매를 하고 음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이 작년에 올 때보다 훨씬 좋아. 얼굴이 필 것 같아. 많이 웃고 있죠? 얼굴이 피었다는 게. 작년에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. 그래도 힘든 거 겪고 나니까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. 앞으로 힘들면 우리 두님한테 얘기해. 얼마가 됐던 뭐 자금은 좀. 아니 욕 같은 거. 나 좀 써. 아니. 그 돈 다 뒀다 뭐 하려고 그래. 돈이 없던게 시방 어깨가 인대가 떨어져서 병원에도 못 가고 시방 하고. 빨빨리 써요 빨빨리 좀. 제가 보러서 드려야죠. 여기 조선 농장에 한번 나랑 같이 가요. 널찍하니 좋아요. 알았지. 아유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어. 닭보다 이래 더 맛있어. 감사합니다. 그거 보니 뭘 뺏기가 될까요? 그럼 저 마 Remote에 끝까지umbling. 감사합니다.